블랙 차림의 사람들 밤 늦은 시간 블랙 차림의 사람들 모두가 블랙의 블링블링 크리스탈 필리플레인의 페피는 밀라노에서 가장 화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블랙의 크리스탈이네요 모두가 하나의 스타일에 열광하는 이유 바로 이 그런지하고 다크한 크리스탈 매력 쇼가 심상치 않을 것 같죠?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마력의 쇼 핫피플들이 주목하는 상상초월의 컬렉션을 기대해주세요